영외과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경골과 비골의 골절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수술 동의민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수술을 하신 후에 있어서 국수마취하의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의 후반에 마취 동의민 신청서도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하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수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환자 성함과 주인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인번호 뒷자리 첫째자리를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이 서식은 종이 서식은 이 서식과 같거나 유사한데요 온라인 태블릿피스로 전자설명하는 서식은 양식이나 모양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먼저 진단 및 위치 경골비골골절의 종류별 위치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수술의 위치와 치료 과정 수술과정 그 후에 각종 입원기간 등등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 및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골과 비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태가 있잖아요 종아리 이거라고도 하는데 이 큰 뼈가 경골이고요 이 작은 뼈가 비골입니다 발목에서 보면 이게 경골이고요 바깥쪽에 있는게 비골입니다 그래서 족관절에서 보면 이게 내과 안쪽 복숭뼈 외과 바깥쪽 복숭뼈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여기에서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목골절이라고요 이런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이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사 등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목골절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골절을 경골골절 비골골절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를 붙입니다 위치별로 보면 경골근이부 관절내골절 제일 위에 여기에 무릎뼈 아래죠 무릎뼈 아래 여기에 관절을 포함한 골절이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골근이부 골간단골절 여기 보면 여기 통뼈 있죠 통뼈부터 여기까지가 골간이라고 합니다 골간이고 이 위치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발목도 발목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이 뼈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골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 골간단 골절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간부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이 골간단이 있고요 그거부터 이제 좀 심각한게 이 관절면을 포함한 근이 관절 내 골절 그리고 발목 골절에 있는 여기 관절 내 골절을 포함한 원이 관절 내 골절 이렇게 위치별로 나뉩니다 근데 골절도 똑부러진 단순 골절이 있고 그리고 뼈조각이 여러 조각 난 복합 골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골절 형태의 종류가 있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똑부러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회전형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약간 경사가 졌죠 똑부러졌는데 약간 경사가 졌어요 사상형 그리고 이거는 횡으로 똑부러졌죠 옆으로 딱 이거는 횡형 이렇게 단순 골절입니다 제가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짧게 길게 길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비골골절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비골골절이 이 발목 부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 아니면 저 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술 하느냐 마느냐 수술 하더라도 금속 핀으로 하느냐 금속판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복합 골절은 뭐냐 그림을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금이 여러 개 간 거 여러 개 간 거 이런 걸 복합 골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금이 이제 이 그림에서도 금이 여러 개 갔네요 이렇게 이 아래 그림에서도 잠깐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이렇게 금이 여러 개 갔어요 여기도 여러 개 그걸 이제 복합 골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합 골절인데 금만 가고 어긋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비전이 골절 전이 어긋나지 않았다 비전이 골절이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골절이 있어요 이걸 전이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절인데 같은 부위에 골절인데 복합 골절이고 전이 골절인 경우가 치료가 좀 더 어렵고 결과도 조금 더 안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더하기 복합 골절 뭐 전이 골절을 어 뛰어넘는 어 골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형태 골절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뭐냐면 개방성 골절 여기서 보면 폐쌀성 골절이냐 개방성 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이냐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개방성 골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합 골절과 전이 골절을 뛰어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골절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사진 보시면 뼛조각이 다 피부 아래에 있죠 피부 내에 있습니다 즉 골절이 있는데 부러진 부위에 뼈가 이 피부를 뚫고 나온 적이 없는 거 이거를 폐쌀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빨간 원에 있는데 보면 이 뼛조각이 이 살을 뚫고 나왔죠 나와 있건 나왔다 들어갔건 이 부러진 뼈 일부가 음 어 골절 후에 이 외부 공기에 한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노출이 됐으면 노출이 됐다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에 어 분류합 뼈가 안 붙거나 아니면 아 골감염 우리가 골수염이 됐던 뭐 골핏을 염이 됐던 그런 골염증 만성골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뼈를 골절을 분류를 할 때 근이 관절 내나 골간단이냐 골간부냐 원이 골간단이냐 원이 관절 내냐 원이 관절 내냐 이렇게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게 각각 단순이냐 복합이냐로도 분류를 하지만 더 중요한게 개방성 골절이냐 폐쌀성 골절이냐 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 수술의 위치 및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거는 따로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 크게 폐쌀성 골절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조금 아래로 보시면 위에 표를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근위부 관절내 골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을 우리가 이제 의학상으로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단순골절 단순 함물골절 함물골절 복합골절 복합전위골절 이렇게 해서 여섯개 사치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간부골절 간부가 어디서부터 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통뼈가 되는 이 부위부터 원위부에서 통뼈가 끝나는 여기까지 간부골절이라고 했죠 여기서 부러지면은 우리가 간부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뼈주각이 여러개나 있는거 이거를 복합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위부 관절내 골절의 형태입니다 이게 추락해서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필론골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필론골절 필론은 약사발입니다 지금이야 약이 알아서 빠서지고 기계가 다 하는데 예전에는 약사발에다가 곡류를 해서 가루를 냈거든요 이렇게 콱콱 찢잖아요 그것처럼 위에서 발목에 떨어지면서 콱 찌면서 이게 바스러진 거예요 콱 찌면서 바스러진 거 그래서 이제 필론골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위부의 관절내 복합골절은 이런 형태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이 있는데 경골만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경골하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비골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아까 그때 비골이 근위부에 있냐 중간에 있냐 원위부에 있냐 따라서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지만 골절을 수술하느냐 안하느냐 수술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느냐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과 분쇄골절이나 개방성골절 그런 경우에는 신경악성 손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이 뒤로 안댄다거나 발목이 뒤로 안댄다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흑근거리거나 감각이 떨어진거나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골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골 비골 뿐만 아니라 종골 허리 골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하셔도 여기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수술을 안하더라도 기록을 할 수가 있구요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 손상을 모두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수술을 해야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비골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안하기도 합니다 즉 원위 경비인대 결합소 인상이 없어서 쪽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치료후에 경비골 골절의 허용을 벗어난 짧아지는 단추 꺾어지는 각변형 회전변형이 생기는 회전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골 수술은 안하기도 합니다 경비인대 결합 이라는 것은 이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위가 파열이 되면 틀어지면 비골 수술을 하는게 예를 경비인대 발목관절을 후유증을 덜 남기게 하는 데 좋고 이 경비인대 손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종이나 수포가 물집이죠 심하게 잡혀 있거나 부종이 심하거나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외구정장치라는게 있어요 약간 땡겨 놔서 고정하는 거 이걸 외구정장치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수술하고 이게 외구정장치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피부 밖으로 고정장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뼈에 고정을 하는 기부스입니다 뼈에 고정을 하는 기부스 또는 뼈에 고정을 하는 반기부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솔직하게는 기부스보다 이게 더 튼튼한 거죠 이거를 걸어놓고 살짝 당겨 놉니다 그러면 붓기가 좀 더 빨리 빠지고 혈약순환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환자가 안 아프죠 뼈가 어느정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보수정복후 외구정장치로 수술을 대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외구정장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딱 봐도 수술은 일주일 이내는 못하고 연부조직 손상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외구정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들어갔어 딱 하려고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구정장치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골수강 내구정 고정을 하려고 했던 딱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피부조직 부종이나 손상 정도 치료 정도가 아직 안 돼 이거 수술하면 이런 내구정장치를 수술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갑자기 이렇게 외구정장치로 수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 부위는 이거 중요합니다 오염의 정도 결손의 정도 개방성 창상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유하여 1차 봉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깨끗해 이건 개방성 골절이긴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판단을 안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때는 꿰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촘촘하게 꿰매지는 않고요 한두 반을 꿰매서 뼈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안에서는 직물이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봉합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목골절 발목골절 자체 접질리거나 꺾여서 생기는 발목골절은 이런 일반적인 지금 설명드린 경비고골절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발목골절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따로 분류를 해서 해놨으니 그건 따로 별도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 원위부 필론 원위부 관전뇌골절이 추락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상하죠 여기는 개방성골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꺼지로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비굴골절이 짧죠 비굴골절이 짧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비굴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방성 원위부 복합골절이었고 그리고 겉 피부사진은 안 나왔지만 매우 많이 부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관절뇌골절 이런 이런 내고정수를 못하고 이런 내고정수를 못하고 이렇게 외고정수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고정수를 처음에 안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개방성골절에 또는 분쇄골절이 심해서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처음에 내고정수를 탁 시행을 하면 감염의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피부가 괴사가 돼서 나중에 치료기간이 훨씬 훨씬 더 늘어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런 겉에 피부에 드러나는 외고정장치를 한다는게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안하고 싶죠 근데 외고정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는 거 그거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단과 진단 위치 그리고 경비골골골절의 종류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시 및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술 위치 및 과정 중에서 폐쇄성 골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쇄성 골절의 수술 폐쇄성 골절의 수술 수술도 경골과 비골을 모두 수술할 수 있는 경우와 경골만 수술하고 비골은 수술을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 또는 경골과 비골 중 내고정술을 다 못하고 외고정술만 해야 되는 경우 경우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는 경골과 비골을 모두 내고정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수상후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 이내에 잘 반기부스 약물치료 해서 붓기를 잘 빠지게 한 다음에 한번에 내고정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쇄성 골절을 다시 설명 드리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골절 부위 피부에 단순히 찰과상이 있거나 또는 찢어진 데가 뼈가 노출되어 골절 부위가 아닌 데가 찢어진 경우 또는 골절 부위에 상처가 찰과상 뭐가 있더라도 뼈가 노출되지 않았던 경우는 이거는 개방성 골절이 아니라 폐쇄성 골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거고요 자 경골과 비골의 내고정술이 가능한 경우 중에서 경골은 금속정으로 수술하고 비골은 금속판 또는 철심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요게 경골의 금속정을 받고 근이부에 나사못 여러개 박고 원이부에 나사못 여러개 박아서 내고정술을 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주로 경골의 간부골절에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태 경비골인데요 여기는 근이 간단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원이 간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골의 간부입니다 경골의 간부인데 여기 경골의 간부골절에 주로 사용하는데 근래에는 근이부골절이나 원이부골절에도 사용합니다 즉 이런 근이 경골 근이부 골간 아 골간단부 원이 경골 골간단부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경골 무릎뼈 무릎에 슬개골이라는 뼈 아래에 피부를 절개를 한 후에 거기에 슬개건이라는 힘줄이 있거든요 슬개건 힘줄 신 부위 뼈에 금속정 금속막대 삽입을 위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 보시면 이 부위에 구멍이 뚫어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뼈에 이 부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충분한 굵기의 금속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골 골수 뼈 안에 있는 부드러운 뼈죠 뼈 안에 있는 부드러운 뼈를 갈아 냅니다 유잉 해서 갈아내요 그 다음에 해명골을 갈아낼 때는 열나게 하면 안되고 열이 안나게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갈아낸 다음에 뼈를 어느정도 맞춥니다 그래서 회전변형 각변형 길이변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 대기한 다음에 환자에게 맞는 길이와 굵기를 측정을 해서 금속정을 삽입을 하고 원위부와 근위부에 나사못을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에 지저분한 것을 세척을 하고 심부조직 봉합하고 백줄 백관 삽입을 한 다음에 피아조직과 피부를 봉합하면 경골 레고종술은 끝납니다 이 모델로 보시면 여기가 무릎인데요 무릎이 있는거죠 이렇게 슬개골이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부위 이 부위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뚫어서 안에 있는 것을 갈아낸 다음에 이런 금속정을 길게 이런 금속정을 이렇게 쭉 박는 겁니다 이게 경골에 금속정 레고종술을 받는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환자분께 환자분은 경골금속정을 박을 겁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설명대로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골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골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경골금속정을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골골조를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글 사진에서 보면 비골이죠 이 비골을 간부나 근위부에서 근위부가 골절이 있으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간부나 원위부로 내려가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이 근위부 골절인 경우에는 이런 철심 또는 간단한 금속정이 따로 있거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원위부 골절 그러니까 비골 골절이 이 원위부 여기에 발생할 경우에는 금속판 내구정들이 보편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경험 선호도 및 해부학적 정보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이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런 원위부 여기 경골 원위부 관절에 가까운데 족관절에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여기에 골절이 되면 금속판이 더 선호가 됩니다 보시면 금속판 고정술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발목 전방 앞에서 본거고 이게 외곽 외측입니다 여기가 골절이 된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외측의 장측에 따라 피부 절개를 하고 이때 절개선 또는 절개선 전방으로 천비골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걸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 발의 감각을 이렇게 담당하는 신경을 주의를 해서 젖혀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고정을 할 때는 각변형 회전변형 길이변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골절을 정복을 하고 관전을 침범한 외곽골절의 경우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외곽골절의 경우에는 해부압작정복을 목표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속핀 금속판 나사못을 사용하여 그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척을 하고 금막 골막을 봉합을 하고 배액줄 배액관을 삽입한 후 피부아외조직과 피부조직을 봉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압박풍대로 소독하고 압박풍대를 감은 다음에 수술방에서는 반기부스를 주로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이게 수술이 끝이구요 이러한 비골을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해부학적 정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피부를 5cm에서 10cm 정도 피부를 절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비골을 수술하는데 두번째 방법으로는 첫심을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속핀 또는 간단한 금속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금속핀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근래에 개발된 금속정 경골의 금속정보다는 가늘고 모양도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런 금속정을 간단한 금속정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비골 원이부 끝에서부터 근이부 쪽으로 기다란 초심을 비골 골수 해명골 그쪽을 통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골금속정과 비슷한 방법으로 삽입하는데 거꾸로 다는 거죠 경골금속정은 여기에서부터 이방형으로 박고 비골금속정은 여기에서부터 요방형으로 박는 겁니다 장점은 해부학 장점은 수술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만 짜고 하니까 그런데 단점은 해부학적 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 주의골절일 때는 그렇게 썩 추천되지는 않고 이런 금속핀이나 금속정수술은 간부나 근이부쪽으로 수술일 때 조금 추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비골 내구정술이 가능한 경우 중에서 경골에 금속정을 안하고 경골도 금속판으로 수술하고 비골도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환자분들은 이 설명을 잘 주의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로 경골근위원위골절 즉 요부위골절 근이부 요부위 골간단을 포함한 골절 관절이나 근이부골간단 근이부골간단 또는 발목관절이나 발목원위부골간단 요기의 골절인 경우에는 이런 금속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금속판 비골도 간부 또는 원위부골절 비골도 이런 원위부 요기골절이나 간부골절인 경우에는 주로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골을 먼저 수술은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부위부터 먼저 수술을 하는 건데요 비골이 좀 더 정복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비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측의 장축을 따라 피부를 절개를 하고 이때 절개선 위나 절개선 바로 아래나 아니면 절개선의 앞부위로 천비골신경이 지나가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각변형 회전변형 길이변형 유발하지 않도록 골절을 정복하고 관절을 침범한 외곽관절 외곽골절 각각쪽 복숭뼈 골절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정복을 목표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금속빈 금속판 나삼으로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하고 씻어내고 근막봉합을 하고 배액줄 배액관을 삽입한 후 피아조직을 봉합하고 피부조직을 봉합하면 비골수술은 끝이 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골을 수술하는데 비골수술할때는 환자분 옆으로 누워서 수술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골수술할때는 바로 누워서 수술합니다 이제 경골은 이제 보시면 이게 뇌과 정면입니다 보시면 뇌측 또는 전방의 장축을 따라 피부절개를 합니다 이때 뇌측의 복제신경과 대복제정맥 그리고 전방의 심비골신경 및 전방경골동맥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목의 뇌측 이 뇌과쪽으로는 이렇게 복제신경하고 대복제정맥이 지나가요 수술할때 그걸 안다치게 제끼고 조심해서 수술한다는 말씀이시구요 말씀이고 그래서 금속판을 여기다 대는 경우가 있구요 골절 형태에 따라서 금속판을 여기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댈 때는 절개를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절개를 앞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게 여기서 설명드린 심비골신경과 전방경골동맥입니다 이걸 제끼고서나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할때는 이런것도 알기 때문에 제끼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유착이 라는게 생겨요 피부 같은것도 저는 여기 보면 유착이 있는데 피부가 안 밀리죠 피부하고 피부 아래에 있는 힘줄하고 유착이 돼서 그런거거든요 신경도 잘 조심해서 박리를 하고 수술해도 원인치료 피부봉화로 안에서 치료가 되면서 유착이 생겨요 신경이 유착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약간 절인 느낌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둔한 느낌 절인 느낌 환자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지나면 좀 적응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 유착이 생긴 증상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한 한 각 회전 길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절을 정복하고 관절 내 골절이 아닌 경우에는 뼛조각 하나하나를 맞춰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뼛조각 하나하나를 맞춰서 수술하는 경우는 뼈가 안 붙을 확률이 조금 더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관절 내 골절은 가능하면 뼈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야 됩니다 안 붙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절 면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붙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을 맞추는 것을 더 우선시해서 관절 내 골절을 수술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관절 내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해부학적 정복을 목표로 수술을 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에 금속핀, 금속판, 나사못을 이용하여 골절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골막과 근막을 봉합하고 배액줄, 배액관을 삽입한 후에 피아조직 봉합, 피부봉합 그런 다음에 압박동대 소독을 한 후 반기부술을 착용을 하면 수술은 종료가 됩니다 반기부술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폐쇄성 골절 중 경골과 비골의 내고정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부종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 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입원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견이 두세 번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들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은 틀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영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결손 피부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있는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올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을 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아 기타 그 밖에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셔야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연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피부하고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차질적으로 캘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캘로이드 흉터라는 건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볼록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주구수질이 있다 전신마취 허리마취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 골 영구골 괴사 족관절 화렝 망뇨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수술 후에 이런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뿐만 아니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특히 긴뼈를 골수광내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그럴 경우 골절 부위에서 노출된 지방이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 위험한 겁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 기인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노소방론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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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랑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주로 하지혈전 피떡이죠 이 주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동동동 떠다니다가 폐내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데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신고 막 쪄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이 발생하는 건데 매우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스타킹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종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이르긴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혈 때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쪄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 즉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증이 뇌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전에 가지고 있던 당뇨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 환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허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의사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치매 등상 선망 다른 행소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는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이제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수술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부족관절 합해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요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 이라는 건 안 붙는 거고 지연유압 이라는 건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에요 이거는 복합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붙거나 돌아가서 붙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복합분쇄골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이 있는 경우 뼈가 어디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내골절인데 뼈조각이 여러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인데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이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걸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 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종골골절은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종골골절은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의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잘 부정유압된 것 같다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막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이런 혈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개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개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 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이나 아니면 여러 번 당겨서 꿰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대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 보시면 모든 뼛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본드로 맞추듯이 맞춤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범위 내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 경골원위보 복합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가락이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도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자체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모지 굴곡근 엄지 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 발가락 뒤로 제껴는 장무지 신전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 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근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 지는 겁니다 예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는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아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다친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 경부 근육 근육 여기 여기는 수술을 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게 아물라면 뼈진이라는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가골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2개월 2,3개월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단 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빠른 분들은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 골절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념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한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이제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친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건 추구의 전문가인데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뭐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보고 이렇게 하다보고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극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 게 이 뼈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 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 게 아니면 철사 같은 게 뼈 안에 남아 있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하십니다 그거 부드럽듯 부러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 건데 뼈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지 남겨 놓고 그러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 사항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종원 실습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 대체제 뼈 대체제 제품이죠 그리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 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 봉합 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급여재법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 나는 이거 사용을 원치 않고 비급여 안 쓰겠다고 그러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이외에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순환인데 당뇨 고혈압 폐석성 동맥 질환 부정맥 심부전증 등의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절대 술 담배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한다고 했죠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독 안 해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증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증 부하 또는 부분 체증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이 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 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 행위가 암만 잘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10번이네요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깁스치료 보조기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수술 동의 및 신청서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이 있거나 복합 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수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관절외 골절에는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하태 족관절 족구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수를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분쇄 골절의 경우 외고정 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 등의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수를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며 해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디딜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8주간 발을 딛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삼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2주일 있다가 발을 디딜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 기간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종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흡연력 등이 유모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종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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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서해부랑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강하게 조여놔요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 때를 쭉 혈압 재는 걸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걸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닛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 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에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동의서를 종이나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쬜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에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의가 됐고 3,4기 전의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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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